샤프란을 선물받았는데 아주 유명한 차로 고가입니다. 이것이 1g 입니다. 붉게 빛나고 있죠. 이것은 1g 짜리 이것은 3g 짜리 입니다. 이것은 번홍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샤프란이라고 말하죠. 샤프란은 우리나라 고산지대에 입동 무렵에 흰꽃으로 피지만 세계물량의 80%를 생산하는 이란 지역에서는 고산지역에 보라색으로 핍니다. 그 수술을 따낸 것이 샤프란입니다. 이 샤프란은 효능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1g에 약 70배 정도의 수술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를 모으려면 150개 꽃을 찾아서 모아야 하고 3g 정도면 훨씬 더 많겠죠. 1kg 모으려면 8,000 송이 이상 꽃에서 모아야 하는 아주 진안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효능이 좋기 때문에 아주 고가로 팔리고 있습니다. 1g에 6만원 이상 8만원 짜리도 있고 하여튼 이것도 등급이 있죠. 이것은 특 A급으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에서는 이것도 입동 무렵에 핀다고 합니다. 봄에 피는 비슷한 꽃이 있는데 그것은 효능이 없죠. 그것은 크로코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입동 무렵에 피는 샤프란 본홍화의 그 수술이죠. 아주 효능이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g에 6만원 이상이니까 금값하고 비슷하거나 더 비싸죠. 왜냐하면 이 샤프란을 모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이 3g 인데 최소한 24만원 이상이죠. 엄청 비쌉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샤프란 차 한번 마셔보고 효능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선홍색으로 예쁘죠. 샤프란입니다. 수술이죠. 꽃 수술을 이란에서 8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희농의 샤프란. 샤프란을 한 3, 4개, 4개 정도 넣고서 끓이면 됩니다. 4개 정도? 4잔에 아주 소량을 넣습니다. 4개, 5개 정도? 이렇게 넣으면은 색깔이 노랗게 변합니다. 엄청 비싼 차죠. 노란색으로 물들어갑니다. 이 정도면은 한 30리터 물에 계속 따르면서 마시면 됩니다. 마셔본 사람들은 이 샤프란 차의 효능을 알기 때문에 계속 찾는다고 합니다. 물이 노랗게 되면서 샤프란은 밑으로 가라앉죠. 와 향기도 좋습니다. 유리잔에 담아보니까 아주 노랗죠.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셔봤더니 역시 향기가 좋고 머리가 아주 맑아지는 느낌이 납니다.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1g 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샤프란 차. 필요하신 분은 제 휴대폰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